네 오래간만에 클래식5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교각기 버라이오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스쿼이어를 하면서 진짜 치킨값 3만원 시대와 비슷한 타격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게 이제 최근에 했었던 40주년 기념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 그래도 약간 눈치를 본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맞춘건지는 모르겠지만 99만원에 맞췄단 말이에요 물론 권속가는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 지금 클래식5나 이런 기본적인 라인들도 가격이 다 따라오르지 않겠냐 지금 이제 야금야금 올라서 99만9천원이 40주년 기념 모델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살짝 간을 보면서 튀어나온 애들이 가격이 높습니다 모델라온 첫시간에 하는 스쿼이어 FSR 클래식5 60 스트라토캐스터가 86만9천원 피에스타레드와 올림픽 화이트가 86만9천원이구요 골드 하드웨어는 95만9천원입니다 이거요? 예전에 했던걸 한번 평점 볼게요 이때도 원래는 스쿼이어가 가성비의 선구자 같은 브랜드였잖아요 그래서 뭐 스쿼드로 만약에 예전 스쿼이어를 돌려본다면 기본적으로 뭐 거의 콜트 수준의 18,9 이런거를 받았을 법한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2,13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70점대 중반에 다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성비는 뭐 15,16 한 요정도 선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성능을 한번 살펴보죠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90 이건 골드 하드웨어 3톤 선버스터라 95만9천원이에요 그냥 60인데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5cm 무게 3.28 두께는 45 플러스 1mm 12플렛 뒷뜰는 76mm입니다 니아토바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에 메이플에게 C쉐입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구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금장이죠 음장이죠 너트는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의 인디언롤, 지판 공렬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 프렛, 픽업은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의 파이브웨어 픽업 셀렉터, 식스세델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들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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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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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소리 좋아요. 시원시원하고. 레드락이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JCM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팔까지 올리겠습니다. 풀앰프. 소리 좋습니다. 좋아요. 굿굿굿. 인정. 픽업이 우렁차서. 이펙트빨도 좋네요. 엘더랑 로즈우드가 반성해야 될 만큼 소리를 잘 뽑긴 했네요. 오, 맨. 오, 맨. 으, 으, 으,고 холод dialect. อะ, 대표. 예 explosive. 오,聽 object Ag 완전 셀입니다. 오, У, safeguard. 좋아해, 좋아, 좋아. 반주에도 한번 묻혀서 듀얼리스트를 넣고 해보죠.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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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음... 요금 비싼 알뜰폰. 야, 요금 비싼 알뜰폰. 미쳐버리겠네. 알겠습니다. 저는 엘더 뺨치는 니아토 이렇게 듭니다. 일단 사운드 좋습니다. 뭐라고 안해. 스카드 한번 해볼게요. 축하드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3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4점입니다. 73.5가 나왔고요. 적절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콜트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의 화신으로 늘 얘기하는 브랜드인데 콜트도 처음에 200만원, 300만원짜리 리뷰 나올 때 댓글에 다 누가 그 돈 주고 콜트 사냐? 콜트 사냐? 뭐 이랬는데.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콜트의 그런 어쿠스틱 컨셉과 같은 그런 모델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엄청 선호하는 워너비 브랜드, 워너비 모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김세환 선생님도 콜트 치지 않으셨습니까? 김세환 선생님이 가레체육이라고 저희가 콜트의 코어 모델 그거 한 300 가까이 할 건데 그거를 치시는데 그걸 이제 어탄보고 사셨답니다. 아... 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김광석 선생님도 지금 콜트 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기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오늘 4시간 연속 스쿼이어를 하는데 그 외관은 되게 뛰어납니다. 색깔이면 뭐 이런 건 뛰어난데 소리도 좋아요. 소리도 좋아요. 한번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저 4개를 쭉 하면서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0텔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고맙습니다. 저 3개월! 저 3개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